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에 제야 전문가께서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마지막 여러분들 분석인 경상남도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전투표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총득표수 사전 플러스 당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경상남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9%입니다.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국힘당의 윤석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수를 빼앗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윤석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뭡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경상남도에서 22개의 모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 방법은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동산화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동산화에 있는 투표수 레벨에서 윤석열의 표를 조작률만큼 빼앗아 가지고 동일한 수만큼 이재명에게 대해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방법은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시행됐던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 조작.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버젓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바로 경상남도의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이 바로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를 수정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런 자료에서 바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이재명이 한 게 그대로 더한 그런 규칙성을 그대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 공짜로 퍼먹은 것을 다 등을 두드려가지고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뭡니까 어리버리하게 뭡니까 빼앗긴 표 심상정이 어리어리하게 이런 빼앗긴 표를 다 윤석열은 찾으려고 노력 안 하고 심상정은 이런 모른 채 하고 이런 넘어가지만 지방에 있는 제야 전문가가 너무 안타까워가 여러분 다 표를 찾아서 원위치시켭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렇게 추정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사전투표에서 김해시하고 거제시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다 선관위가 구라 공가를 거짓말을 친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윤석열은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선관위는 두 군데에서 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딱 여러분들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 고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시. 제가 통영 출신입니다. 옛날에는 충무시였죠. 이재명은 통영시에서 사전투표에서 14,452표를 받았다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에서 조작된 표수를 다 수정하고 나니까 이재명은 14,452표를 사전투표에 득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몇 표를 받았다? 1만 957표밖에 못 받았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실하게 이재명을 밀어준 겁니다. 한 4천 표 정도를 더 밀어준 거죠. 윤석열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2만 2527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이 선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에서 있는 조작된 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윤석열은 더해주고 이재명은 빼앗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하고 나니까 경남 통영시 윤석열의 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것처럼 2만 2527표가 아니고 진짜는 여러분들 2만 5900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가 2만 5900표를 받았는데 2만 2천 9백표를 받은 게 아니고 2만 590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몇 표를 받았다? 2만 2천 527표밖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공간을 친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공간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입니다. 사기입니다. 왼쪽입니다. 이 사기를 변별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다 추정치를 구해가 진짜를 구한 것이 오른쪽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발표한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이 선관위 발표 토탈로 나오고 오른쪽에 예상 수정 토탈은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 보완한 겁니다. 합청군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4천 5백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4천 5백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3천 830표를 받았는데 4천 5백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낯이 뜨겁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은 합청군 사전투표에서 1만 3천 6십 4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조사해보니까 1만 3천 717표를 받았는데 1만 3천 6십 4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선관위 발표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 추정치하고 차이가 큰 겁니다. 이재명은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4만 1,489표를 경상도에서 받았다. 41만 표네. 41만 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33만 8천 표밖에 안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선관위가 경상남도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사전투표에서 57만 표 받았다. 이렇게 이름들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57만 표가 아니고 63만 4천 표를 받았다. 63만 4천 표를 받았는데 57만 표를 받았다고 이름들 선관위가 구라를 친 겁니다. 이게 이름들 밑에 왜 다 이렇게 밝혀집니까? 왜 밝혀지는 거 아니까?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 바로 진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하고 가차를 그냥 그대로 변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으면 그냥 난수표점 온 전시에서 선거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재명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남도 사전투표에서 41만 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은 41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33만 8,863표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7만 1,627표를 경상남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전산투력을 이용해 가지고 7만 1,627표가 이재명한테 되어진 겁니다. 국힘당의 윤석열은 선관위는 57만 705표를 경상남도 사전투표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추정해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여러분들 공짜로 그냥 홀꺼닥 삼겼던 표 다 이름부터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뺏겼던 표 다 이름부터 찾아주니까 57만 표를 선관위 발표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은 사전투표에서 경상남도에서 63만 4,729표를 받은 겁니다. 윤석열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64,023표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누구한테 이름들 갖다 줬습니까 이재명한테 갖다 준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들을 다 저지른 겁니다. 심상정도 2,745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선관위는 경상남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은 40%를 득표했고 윤석열은 55%를 득표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가 선관위 데이터에 다 올라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 여러분들 선관위 데이터가 다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상수정 득표율입니다. 이재명은 선관위 발표대로 40%를 사전투표 득표율이 아니고 33%밖에 못 얻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윤석열은 선관위 발표대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55%가 아니고 62%가 여러분들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33%를 받아야 될 이재명을 40%로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어주고 62%를 받았어야 될 윤석열을 55%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뭡니까 윤석열이 24만 무선 7천평과 9천평자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국민을 돼지개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돼지개인데 가끔가다 돼지개가 아닌 인간들도 있으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거조작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관리위원회 선거조작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왼쪽의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하고 오른쪽의 제야전문가 추정치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누가 왼쪽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 후보를 사전투표 득표수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 만들어서 수입했습니까 북조선이 좀 수입했습니까 이 자료는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세금을 먹고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수입품이 아닙니다 made in korea made in 과천시 made in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55%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제야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윤석열은 62%를 경상남도에서 받았는데 55%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 선거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처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3구 대통령성을 진두지휘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거 김찬진 박찬진 씨 모릅니까 박찬진 사무총장 이거 모릅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알든 모르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경남에서의 사전투표 조작률입니다 사전투표 선거 참가자의 수고가 경상남도에서 103만 1305명입니다 103만 1305명의 6.21%인 6만 4023표를 윤석열에서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대해줬습니다 심상정 한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0.27%인 2745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대해줬습니다 이재명한테 대한 수는 7만 1627포입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의 뼈와 편표는 7만 1627표입니다 총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규모는 7만 1627표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선거가 정상적이었으면 사전투표에서 33%의 사전투표 득표를 나와야 될 사람이 40%로 뻥튀기가 된 거고 윤석열은 62%가 나와야 될 사람이 55%로 쪼그라던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16만 216표로 승리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2아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선관위 발표대로 16만 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29만 5866표 차이로 경상남도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선관위는 여러분들 16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경상남도 사전투표에서 3구 대통령 승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그걸 변경할 수 없는 걸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제2아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정교하게 뭡니까 숫자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표 빼앗고 심상정이 표 빼앗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쑤셔 넣어줬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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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죠 이재명에게 표를 넘겨준 겁니다 표가 표시 안 나죠 윤석열과 여러분들 심상정이한테서 7만 1627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에게 7만 1627표를 딱 대주니까 7만 1627표 빼기 7만 1627표 하니까 딱 대단히 제로운 거죠 전산적으로 그냥 이동시킨 겁니다 투표인 창간인은 수백만 명 투입 받으러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16만 표 사전투표에서 객차가 난 게 아니고 29만 표 이러분들 차이가 난 거죠 나라의 이러분들 뭐 근간이 되는 이 선거를 이렇게 도독질을 해가지고 다 입을 다물고 살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다음에 망해도 있죠 뭐 저는 망할 걸로 봅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좌익들이 뭡니까 장기 집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철두철미하게 뭐죠 친중국가가 되겠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